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해 피격 공무원인 이대준씨, 그 형인 이래진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형이 동생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 월북했다고 해서 봉성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이런 프레임을 씌웠던 이 시력들에게 혼자서 혈열단신으로 문현정부와 싸웠던 그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그 1080일 동안에 본인이 싸운 기록한 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해 일기였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그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왜곡 조작을 했는지 또 압박을 받았는지 회유를 받았는지 모두 저롬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월북했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도 했다고 합니다. 월북을 하면 보상도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고 급박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도박빚이 많아서 월북했다고 했는데 도박빚이 6천만 원 있다고 했는데 다 찾아보고 확인해보니까 9,5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확인해봤더니 은행의 채무 변제를 가장 우량적으로 해서 그래서 최우량 고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아서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월북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가 그것도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철원이나 그리고 우상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뻘짓하다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뻘짓하다가 그래서 사고당했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나중에 월북이 서서히 문제가 되니까 월북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우상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국민보다는 김정은 눈치를 더 많이 보더라. 북한의 먼저 눈치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동생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고 그래서 자기 사업도 거의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형제의 억울한 일, 불명예스러운 일 이런 당했을 때 직접 나서서 자기 일처럼 자기보다 더하게 이렇게 뛰어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는 법정에서 부모가 나와서 공방을 벌이면서 형제 간에 서로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원수가 돼 있는데 여기는 동생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권을 상대로 정말 백방으로 뛰었다. 그래서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 했던 문재인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통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가 한 말입니다.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통치자다. 이래진 씨는 지금 바이오라이드라는 매염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사업자였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낮 1시 35분 부로 이 사업이 멈췄었다고 합니다. 얘들을 살 때부터 아버지와 배를 타고 수산고를 졸업한 후에 원양어선을 누볐는데 이래진 씨는 각종 공부로 뒤편 작업실에서 새로운 기계를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데 동생의 실종 사건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더라. 국가 권력을 향한 싸움에 바로 몸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감사원은 지난 5일에 문재인 정부가 해안수상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 이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형이 아주 힘겹게 그러나 끈질기게 싸움 것도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공무원이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받고도 구해주기는 커녕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우리 군도 모른 채 문재인도 보고받고 모른 채 그래가지고 총격 사망에다가 시신까지 불에 태워지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 권장할 일인가? 정말 문재인은 김정은 눈치를 보다가 자기 국민의 안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하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기자가 여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인터뷰를 많이 했던 김윤덕 기자의 말하자면 인터뷰입니다. 지난달 이대준 비격 사건 전말을 기록한 서해 일기를 출간했다. 이렇게 문을 떼니까 이대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경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 실종 사고가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다. 일지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단서들을 놓칠 수가 있고 나중에 재판으로 갈 경우에 정황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걸 책으로 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단순 실종 사고를 여기지 않았으나 이렇게 김윤덕 부장이 물으니까 이렇게 따다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헬기를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날아와서 대연평도를 한 바퀴 돌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지그재그나 S자 행태로 돌아야 바다를 자세히 훑어볼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바퀴 휘익하고 수색에 분철을 다투어야 할 시간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이상했다. 실종 3일째 되는 날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느냐 또는 불언서적 읽은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국민을 절대 안 지켜주는구나. 안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몰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기자가 사고 초기에는 우리 해군이 동생을 구조할 거라고 믿었다고 썼던데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류 예측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면 구조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슬리퍼, 그들은 선미에 나란히 세워져 있던 슬리퍼를 자살 혹은 월북의 단서라고 주장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도 수산고를 졸업한 뒤에 원양선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면서 실종 중 선박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보고 수습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박에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은 절대 슬리퍼를 그렇게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난간에 한짝이 엎어져 있거나 난간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이었던 동생은 복장 규정상 근무복과 안전화를 신고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에 있어야 할 슬리퍼를 가지고 나와서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세워놓은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공의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자가 2억 6천만 원의 빚 때문에 월복을 시도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가? 국민의 생명보다 동생을 일단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게 그들에겐 더 시급했다. 기사가 나오자 동생의 회생법원 담당 변호사가 연락했더라. 대준이는 짧은 기간 변제가 가능했던 특A우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동생의 공식 채무는 9,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년 반이면 다 갚을 수가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또 동생이 월복을 결심했다면 고속단정을 내려서 타고 가지 미쳤다고 조류를 거슬러 맨몸으로 헤엄쳐가겠는가? 조련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조류가 거꾸로 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멉니다. 그렇게 수용도 못한다고 했는데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월복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기가 찹니다. 다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황희 의원을 비롯해서 해군 참모총장 등 6명이 안산 작업실로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황희 이 사건의 민주당 특별조사위원장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월복이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 발표를 하더니 다음날 안산으로 와서 동생이 월복 운운했다는 특수정보처보를 듣고 왔다면서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복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 호남 편이라고 합니다. 황희도 호남. 그리고 같은 편이니까 월복해라. 월복했다고 해라. 그러면 보상도 해준다. 이런 세력들이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 아닐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거 듣고 흔들렸을 것 같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육성이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 이 SI 첩보를 나도 좀 들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들었는데 첩보에는 동생이 나는 대한민국 국무니까 남으로 보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흔들렸으면 우리 가족은 월복 낙인이 지켜서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으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복했다. 그거는 문재인이가 나중에 유엔에 보내는 화상연설. 그거를 털기 위해서. 평화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준씨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글림토로 됐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월복으로 돌렸다 하는 의혹입니다. 기자가 다시 그 당시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유족이 김정은에게 쓴 편지를 전달 거부했다고 하더라.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동생 위에서 소주 한 잔 붓게 해달라고 쓴 편지였다고 하는데 맞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에 좀 가서 소주 한 잔 붓게 해달라고 이렇게 북한에 좀 편지를 보내달라 하니까 우리 쪽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가 나를 더 투쟁적으로 만들었다. 국법법 철폐와 인권을 외쳤던 자들이 동생을 국법법으로 처벌하려고 월복몰위에 한 것에 가장 분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배를 외쳤던 자들이 동생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고 이렇게 월복몰위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한 무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시력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수했다. 이렇게 하니까 맞다. 국군 통수권자는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 더군다나 NLL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정은과 9.19 남북군사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고 늘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데 동생 사건에서는 국민 목숨보다 북한이 먼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먼저였다. 그래서 기자가 당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도 UN연설 종전선언을 미뤄야 했다. 우리 국민이 적대 국가에 체포됐으니까 구조가 우선이라고 해야 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덮기 위해 자국민을 죽게 하고 월복자로 몰아갔다. 두 번 다시 이런 통치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가 왜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월복으로 몰아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전선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쇼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가 그러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최근에 참석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건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인가. 동생의 피살로 9.19 군사 합의는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문재인은 조카한테 엄정수사를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에게 엄정수사를 약속해놓고 책임자인 해경수사정보국장을 남의 청장으로 성진발령시켰다. 유족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또 북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국민을 월복으로 몰아간 대통령은 반드시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지난 3년 동안 악성대갈 등 수많은 공격을 당했다 하니까 구토가 나올 만큼 욕설과 악플에 시달렸다. 그런데 악플 덕에 서해 사건이 계속 최상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동생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코트러스 매일 이슈가 되려면 견뎌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비 걸드라 이렇게 물으니까 모자는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쓰고 선글라스는 바다 태양빛의 막막이 상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왜 공격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대통령에 쓴 편지가 대필이라는 의심도 있었다.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편지를 대신 써줄 시간이 어디 있겠나? 국방부와 해경, 정치인, 기자들을 상대하느라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52kg까지 빠졌다. 나중에는 심근경색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자가 동생의 죽음을 팔아서 돈벌이 한다는 악폴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 사건으로 나는 알거지가 될 판인데 돈벌이라니? 내가 특허낸 바이오라이드는 자동차 선박에 장착하는 매연저감장치인데 잘 팔릴 때는 하루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통장에 꽂혔다. 그런데 동생 실종 후에 올스톱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이 호남이라서 문정권에 맞서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파란 후배들이 술 먹고 전화해서 욕하더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도 동생 이런 슬픔을 위로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민주당 지지자였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에서 늘 민주당을 찍었다. 민주당을. 그러나 동생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스 기자가 호남 인맥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호남이니까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내가 사는 안산은 호남 향후회가 세다. 지역민 40%가 호남 출신이라서 향후회가 안산시장을 당사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문재인 정부와 싸워서 서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가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 표심에 서해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만났을 때 어땠나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찰총장 직무 정직 기간에 동생 사건 전체를 다 검토하고 왔더라.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침 일주일 만에 그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다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첩보 삭제 또 피격 은폐로 재판 중에 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정인신문을 7개월에 끝낸다고 하더니 12월로 미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2월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 속계를 요청했다. 고인과 유족을 2차 가해한 정치인들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도 질질 끌고 있고 정말 사법 방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이 뻘짓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이다. 하고 말했던 주철원 같은 의원들인가 하고 물으니까 우상호나 주철원 등의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로 여론을 호도해서 내 사업은 거의 망가졌다. 둘째 동생도 항해사인데 직장을 잃었다. 우리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두고두고 부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3년에 걸친 싸움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하려면 시작도 안 하는 성격이다. 끝장 볼 때는 끌떼까지 파는 스타일이어서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다. 수륙 양용 자전거도 바이오라이드도 수억씩 날려먹고 개발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이었던 9월 22일이 이대준 씨 3주기였는데 어떻게 지냈나 하니까 제수 씨와 조카들이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일주일에는 하태경 의원 김기윤 변호사와 여기서 배 사과 육포 한 개씩 올려놓고 재산을 지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들은 잘 지내나? 물으니까 대준이 아들은 군에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생활한다. 4학년이 된 딸도 이제 아빠의 죽음을 알고 있다. 이 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학교 들어가지도 4학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다고 그 당시에는 아빠가 멀리 외국에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더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서해 일기는 단순히 내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호소가 아니다. 힘없는 국민이 우리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떤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길잡이가 돼주려고 쓴 것이다. 국가와 싸워서는 안 된다며 다들 만류했지만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나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진짜 깨졌다는 걸 보여준 게 뿌듯하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정말 이대진 씨가 아주 힘겹게 1080일 동안의 기록을 문재인 정부와 싸워가지고 문재인은 감옥에 못 보냈지만 관련자들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부 다 감사원에 발표를 했습니다. 조작. 그러니까 여기에 북한에 자진 월북했다는 것은 전부 다 자진 월북 머리로 갔다. 이렇게 고발했고 나머지는 사법 처리를 받게 됐고 나중에 문재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문재인도 함께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수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천재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